Q. 아스팅 여러분 이건 뭐해야 돼요? 오수십만이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57? 57명이요? 일단 뭐 그래서 감사 인사? 같은 계절 있으면 관심 가져주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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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60 몇 명이에요? 50. 53명. 53명. 얼마 안 남았네. 지금 라이브에요? 네. 실시간이에요. 진짜로요? 네.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. 빨리 빨리 빨리. 10만 구독자분 그거 없어요? 나중에. 아무도 안 눌러주세요. 10만 분까지 기다리고 있네요. 같이 지금 같이 기다리고 있네요. 구독은 다 하셨죠? 그럼요. 형 안 했잖아요. 진짜 했어요. 인증. 지금요? 안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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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왜 넣어요? 숙소 마치지? 넣어봐. 오. 안 했네. 구독은 다 하셨죠? 잠깐만 나 이거 구독 취소 해봐야 되겠다. 이거 잠시만요. 구독 취소. 10초 더 딜레이 있을까요? 10초 더 딜레이 있을까요? 4. 5. 안 됐는데? 안 떨어지는데? 못 떨어지고. 오 떨어졌어 떨어졌어. 다시 눌러주시고. 네 다시 구독.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10만 구독자 감사합니다. 20만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실시간이거든요. 50명 남았습니다. 축하하세요. 다행히 했다. 안녕하세요. 라연주TV 최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뭘 해야 하죠? 오늘 날씨가 뭔지 해봐요. 나 했어 이게. 아 감사 인사 했죠. 지금 거의 술이 10만이기 때문에. 구독자 분들에게. 네.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 미안해서 소리 해라. 라연주TV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많이 봐주세요. 이거 소통하고. 50명만 더 구독해주세요. 그럼 10만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. 지금 50% 내꺼니까. 수고하셨습니다. 어 한 명 줄었는데? 어. 아니 아니지. 너 왜? 아. 100만까지 갑시다. 이승민 안 했다. 빨리해요. 구독 안 하셨어요? 아 저 했죠. 바로 최상거 알죠? 아 최상거 알죠? 아 최상거 알죠?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. 10만. 오. 1등 하고 있는데.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구독 안 하셨죠? 감사합니다. 네 구독 중입니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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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네. 아하. 웅. 나도 얘기하세요 지금 10만 구독자 50명만 분들인데 네 저기 축하 파티 하면서 있어서 구독자 분들한테 감사 인사 10만 대면 할게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 인사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분들한테 감사 인사하라고요? 네 48명 남았네요 열심히 구독해주세요 깜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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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우리 10만 하면 그거 하기로 했잖아 네 이벤트 있습니다 10만 되면 제가 다 방망이에 사인 받아야 되는거죠? 네 조방간에 찍으면 성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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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직접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 가져야죠 보성 선수도 구독을 하십시오 지금 하면 한 명 올라가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곧 있으면 구독자가 10만이 됩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구독자수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예 예 몇명 안나왔나요?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48명 감사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 인사하십시오 네 저부터 네 이렇게 뭐 많이 응원해 줄 수가 없고 저희가 지금 운 좋게 일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늘 감사드리고요 10만 앞으로 10만 그리고 100만 갈 수 있도록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응원이 간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수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같이 카운트하려고 내가 조금 지금 올라가던 분이셔잖아요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됐겠다 네 그래서 이제 10만 구독자 되기 때문에 되면 감사 인사하십시오 받고 있거든요 90 구독자분이 90,999 되면 내가 구독하면 되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 안하셨어요? 했죠 하하하하 다른 아이디어 음 음 아이디 하나 더 파서 오케이 하하하하 그럼 10만 되겠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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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갔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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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? 지금 실시간 이거 실시간이에요?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? 막았다 소년밖에 안 남았어 하하하하 왜 다 피하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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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래서 감사 인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? 아마 태근끼리 업로드 될 시점에서 10만이 배승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맞네 아 10만 감사드립니다 라이언즈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야구도 앞으로 선수들 다 열심히 할 테니까 라이언즈TV도 많이 봐주세요 이제 한 명 한 명 올라갑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마흔 네 명당 이렇게 또 야구장 밖에서도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른 이 마스크도 덮고 야구장에서 소리 내서 응원해주시는 거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상담원님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예능 인터넷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구독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에요 오늘 하면 되겠네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 인사 그럼, 안녕히 계세요. 잘 봐주세요. 다시 한 번 구독 원합니다. 일단 먼저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구요. 오늘 안으로 10만 구독 꼭 채워서 앞으로 좀 더 흥승장구하는 라이언스 TV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팀 화이팅! 많이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커스텀 예 실시간입니다 여기서 집에 안 가고 있으면 되는거야? 내가 여기서 구독 취소하면 한 번 줄어들겠네? 네 한 10초 뒤에 줄어들어요 축하합니다 랜시티비 지분이 상관하시라고 오늘은 미션의 고속에 가면 돼? 감사 인사하고 감사 인사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만 구독도 저희 도로비 남았거든요 네 팬들한테 감사 인사 10만 저부터 구독할게요 지금 됐어요 됐어요 와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했었어요 알아 돼 있잖아 구독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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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불 sta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